코로나19의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 가정의 경우 생필품 하나 사기도 쉽지 않은데요. 구TV와 마린 네트워크스가 미혼모 가정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TV 직원들이 분주하게 상자를 포장하고 트럭으로 옮깁니다. 코로나19 속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후원 물품은 유기농 커버 생리대 제작 기업인 마린 네트워크스가 마련했습니다. 구TV와 마린 네트워크스가 최근 후원 물품 기증식을 갖고 미혼모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구TV는 미혼모 돌봄시설 연결과 기획을 담당하고 마린 네트워크스는 여성용품 1,500팩을 기증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필수품인가를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미혼모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첫 번째 후원 기관으로는 미혼모 돌봄엔지우 러브 더 월드가 선정됐습니다. 구TV와 마린 네트워크스의 도움에 러브 더 월드 박대원 목사를 비롯한 미혼모 가정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혼모, 미혼모 가정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미혼모들에게 정서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딸 키우는 엄마는 아무래도 이런 좋은 제품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러브 더 월드는 다가오는 추석을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미혼모 가정에 기증된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러브 더 월드와 마린 네트워크스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11기 협력기관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